민물장어 무한의 필집 장풍 송도 장호구요 인천 송도 본점입니다 낮에 오면 45,000원 저녁에 오면 49,000원이래요 와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카톡에다가 채널 추가를 하시면 테라 생맥주가 공짜입니다 우한이필이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투수 류현진 투수가 여기 있어요 와 류현진 투수하고 사장님이에요 방어 두시고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시나봐요 인천 송도도 다 먹었어요 아, 제게 아쉬운 마요네즈 자, 제게 아쉬운, 이제 타이틀 타이틀 소스 아, 이 암틀 소스 아, 이 암틀 소스 아, 이 암틀 소스 아, 이 암틀 소스 차가워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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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숯이네요 이거? 와 연탄불이네요 환한 참숯 환한 연탄불 동족은 겉붙한 조개로 동족불에는 종가루 장어로 올려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개류, 조개류 아 알겠습니다 장어는 저희가 동해를 바꾸는 거고요 색깔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네, 안심하고 주시면 되고요 풍요일에는 장어치 예 어디가서 다 이 종류를 많이 써요 풍천부터 거기를 가셔서 아 풍천장어도요? 네, 다 이 종류예요 장어는 껍데기부터 구우시고요 검정색 부분부터 구우면 된다는 얘기죠? 네, 껍데기는 가라있어서 다 타요 아 껍데기는 조금만 굽고 하얀 부분은 좀 많이 굽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소시지도 올리고 버섯도 여기다 올리면 되겠네요 장어탕 와 맛있겠다 와 맛있죠? 장어탕 장어탕 소시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이렇게 와... 입안에 녹는다, 녹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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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맛있다 제가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일필인데 진짜 맛있네요 엄청 담백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고 거의 뭐 최고네요 예예 와... 카톡에다가 여기 뭐 추가하면은 백주도 무한일필요? 네, 카톡에다가 채널 추가하시잖아요? 예예 생메찌 무한일필요? 아 진짜요? 와... 이거 한번 드시면 되세요 아 이거 잘 익었다 예예 생강에다가 장어 소스를 찍어가지고 무쌈 살짝 올려가지고 이렇게 노릇노릇하잖아요? 그게 차도 맛있을 때예요 이야 겁나게 맛있다 노릇노릇할 때 다운 꼬리도 엄청 맛있다네요 아... 쌍메아도 올려가지고 생강 살짝 넣고 백김치에도 싸서 먹어볼게요 요렇게 으음! 으음! 꼼장어? 네 꼼장어 다 살아있어요 꼼장어 아... 그검수 되게 맛있다 꼼장어는 이 참치에다가 벗어주잖아요? 최고로 맛있어요 짠 전복 한번 먹어볼게요 전복은 포장해 고운 전복인 것 같은데요? 완도에서 올라온 활 전복 전복이 막 찔기고 그런 게 없고 되게 부드럽네요 냉동이 아니니까 생이니까 곤장어는 콩가루에 잘 어울린대요 곤장어는 살짝 장어보다 약간 담백하네요 목살 목살도 여기다 청추대에 넣어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장어탕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와 진짜 엄청 맛있는데요? 장어탕 귤깨가루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장어가 엄청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엄청 농축돼가지고 엄청 진합니다 어묵도 굉장히 맛있는 어묵입니다 간장어탕 돼지 목살인데 소고기같이 생겼어요 엄청 부드럽다! 연하고 돼지 목살인데 소고기 맛이 나는데? 고기 소박이 여기서 직접 담은 거래요 아 뜨거워 돼지 목살인데 엄청 맛있는 소고기 먹는 느낌이네요 그냥 찍어가지고 국내산 미니 족발 이것도 뜯어볼게요 고맙습니다 쫀득쫀득 맛있다 족발 새우젓 찍어가지고 아우 맛있다 음 고춧가루 소시지도 뜯어볼게요 키조개도 먹어볼게요 음~~ 야, 먹자! 이거 치즈 엄청 맛있는 치즈네요 치즈 엄청 고소하다 와우 으음 방어탕에다 밥 말아 먹어야 되겠다 으음 음... 음... 이야... 식혜도 한 모금 키조개 깜풍이도 있어요 아... 맥주 한잔 더 먹어야겠다 깐풍디는 맥주안주 키조개 치즈하고 키조개하고 조합이 되게 좋네요 맛있다 요소 안에 고구마 들어있어요? 예예 고구마 들어있어요 음... 아... 고구마가 두툼하게 들어있네요 소불고기도 있어요 소불고기 아... 너무 맛있다 음... 맛없어다 음... 생강 조금 넣고 장어 소스 찍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고구마 주의사 고구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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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저드 케이크 리필 한 번 더 했거든요? 아까 뒷면부터 구우라고 했거든요? 그 김치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거 같은데 으아... 무작히 맛있다... 으음! 으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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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와... 맥주 한잔 더 와주세요 마지막 장어 진짜 장풍 송도장어 차장님이 여사장님인데 차장님 건물이래요 건물이어서 임대료 부담이 없어서 가격을 저렴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해요 낮에 오면 45,000원 저녁에 오면 49,000원이에요 무한 리필 장어를 비롯한 12가지 이상의 메뉴들을 무한 리필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맛없는 거 한 개도 없고 다 맛있어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